오빠 나한테 하고싶은 말 있어? 나 서운했다거나 살짝살짝 서운한게 있을뻔했는데 풍경을 보니까 좀 사그라드는거 같기도 하고 그래? 있으면 얘기해봐 사과할게 있으면 사과할게 너 예전에는 그냥 마냥 좋다고만 그러더니 요즘에는 나한테 막 장난도 치고 시비도 그러고 그러더라 그런게 아니라 오빠가 편해진거지 오빠가 너무 좋아지고 너무 편해진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나는 정말 친구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옛날에서 했잖아 그래서 그런걸로 장난도 치고 한거지 나도 서운한거 있어 뭐? 옛날에는 어 옛날 어? 보기만해 눈만 마주쳐도 예쁘다 예쁘다 해놓고 어? 요즘에는 어? 예쁘다는 소리도 잘 안하고 기분인데 어 어 이것보단 네가 더 이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뻐 너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이뻐 보이네 그래? 그럼 우리가 아 반년 봤잖아 어떻게 결혼생활은 만족하십니까? 너무 만족하세요 아내로서 나 괜찮습니까? 100점 너무 예쁘다 뭔 100점이야 부럽다 으음 어 거봐 아저씨가 번갈치지 말래 저 더 부족하기만 만족하면서 살게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어 왜 나만 써도 고마워 크게 고마워 고마워 고마 넌 진짜 다 다? 다 찧어 줘 오빠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고맙다고 사랑해 사랑해 아 저기서 남자가 받아야 되는데 쑥스러워했어요 아 진짜 용기네 선생님 잠시만요 오오오오오오 뭐야 우리 바닥 끝까지 가자 바닥 끝까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바닥 끝까지 가자 지금 끝까지 가자 너와 함께라면 안녕